가장 최근에 우는 이유는? 안 울었어요. 가장 최근에 듣는 노래는? 제네비프 베이비파르 가장 최근에 보는 드라마는? 아 그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그리고 어제 몇 시에 잤는지? 어제 새벽 2시 반 꼭 가방에서 챙겨 나가야 하는 것 3가지 지갑, 입술 바르는 것 집기 최근에 입버릇은? 음 이거 되게 많이 해요. 아 많이 안 들어요?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.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? 아 핫도그? 워우 네 오케이 핫도그 가장 좋아하는 립스틱 컬러는? 어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지? 이렇게 인디핑크 가장 최근에 통화한 멤버는? 지사 리사 그리고 스케줄 없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은? 그냥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갖고 놀기 스웩 오케이 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